어 누구세요? 야 집에 야! 집에 누구 왔어? 집안에 누구 왔다니까? 자 오늘날 게임은 자 오늘날 게임은 해적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는 게임인데 멀티롱 배틀로얄 지급하는 거래요 이게 내 배를 하나씩 지급해 주는 건가? 이거는 해적 아 하하하하하 이건 뭐죠? 아하하하하 난 술인 줄 알았네 아직 커스터마이징이 많지는 않은가 보네 일단은 튜토리얼 먼저 해볼께요 음 뭐야 이거 영상으로 나오네 어 서버 골라서 하는 거라고? 와 뭐야 맞는데? 핑이 좀 좋은 데로 가자 핑 그나마 괜찮은 데가 여긴데 왜 한 명밖에 없어? 여기서 한 번 연습수 한 번 해볼게요 됐다 어 이거 뭐야 템이야? 2번이 총이고 3번이 이거 뭐야 이거 병 5번은 뭐 고치는 거 여기서 아까 팀을 할라그러면 2를 해라 그랬나? 뭐 F 있었는데 그치 깃발 깃발 해서 막 헤쳐모이던데 몇 명이야 7명 됐어 한 두 팀은 나오겠어 어 이렇게 깃발 이거 깃발 어떻게 만들어요? 깃발 어떻게 해? 깃발 어떻게 해? F 누르면 된다고? 왜 난 안 돼? 아 나왔다 아 약간 위로 해야지 나오는구나 야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이거 형꺼야 담나비님하고 고란님 우리 시청자인가 보다 다 죽여버리자 지금 보니까 파밍해가지고 그냥 뱉어트리면 되는 게임인데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 인사한다 인사 16명 야 그러면은 한 4팀 나오겠네 아 나 할 줄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 할 줄 하나도 모르잖아 다들 근데 지금 우리 편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지 내가 미리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치? 그렇게 빨리 깔았을 리가 없어 이 사람의 경험자야 아 이거 고르는 건가 본데? 어디로 갔지? 거기? 어 거기 가 경험자들이 많으니까 맞아 할 줄 알았을지 그런 거 맞지? 아니야 형 빨리 깔더라구요 뭐야 아니야? 아 그냥 깔은 거야? 이런 씨 기대했는데 알았어 그럼 천천히 배워가면 되지 야 도출 도출 올려 빨리 도출 올리고 올려 올려 출발을 준비해 어 내가 내가 키를 잡겠다 밖에서 파밍해야 된다고? 아 그래? 아 지금 출발한 거 아니야? 파밍을 해 파밍! 아 여기 시작하자마자 파밍이구나 아 저기 가네 얘들아 같이 가자 파밍해야 된대 상자 있어 상자 아까 보니까 상자 같은 게 있더만 저쪽으로 그래 어딨어 상자 아니 애들이 다 모은 건가? 뭐 없어 템이 모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야 뭔 소리야 총선이 났어 아 야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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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야 빨리 파밍하고 출발을 준비 자기장이 벌써 오고 있어 다들 포탈 이동하세요 먹을 거 없으면 자기장 옵니다 아 여기 상자가 있어 봐봐 여기 상자가 표시가 돼 있네 상자 먹으러 갑시다 저기로 빨리 갑시다 아 그냥 가 없어 빨리 와 주황색 인마 아임 배드 빨리 와 빨리 와 출발합니다 가자 출발 어느 쪽이야 근데 돌아서 가야지 돌아서 어 저기 표시 뭐야 아 핑을 찍을 수 있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핑을 좀 찍으십쇼 그 대포에다 총알 좀 집어넣으시고 어 저기 앞이네 생각보다 금방 갈등 어 저기 앞이네 생각보다 금방 갈등 그 공을 먹고 그냥 대포로 쏴서 이기면 되는거 어 여기서 앵커를 내릴 수 있구나 내가 내릴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들어가 앵컨데 어 뭔 소리야 다 왔습니다 내리 준비하세요 여기 근처에서 약간 끄꺼가지고 여기서 다 꺾으면서 앵컨 다들 파밍고 물이 많구만 박스 있어 박스 여기 박스 있다고 돼있어 아 여깄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로 가야돼 저기 노란색 찍은대로 일로 오세요 일로 여기 상자에 있다고 돼있거든 아 여깄다 뭐야 이미 까져있어 뭐야 야 누가 벌써 털었어 이미 늦었어 뭔소리죠 야 누가 총 쏘는데 야 누가 대포 쏘고 있어 어어 야 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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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야돼 배로 다시 가야돼 빨리 대포 맞고 있다니까 어 누구세요 야 집에 야 집에 누구왔어 집안에 누구왔다니까 미스폰 14초 집안에 누구와있어 도둑놈들 해석놈들 야 일단 앵커올려 앵커올려 앵커올리고 도망쳐야돼 몰라고 했는데요 끝난거야 우리 다 죽었네 끝났네 반전이네 우리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고 끝난거에요 끝이야 도둑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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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데 이게 이게 해적이지 아 한명은 밑에 두명은 밑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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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담하고 있어 분담 저렇게 일대에 가는건가보다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이거 만들었는데 되나 총 이거 총알인가요? 총알 장전해보자 이런걸로 사람 죽을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총맞았더니 얼굴에 껌없게 됐어 얼굴 껌없게 됐어 치지마 이 녀석대가 시끄러워 여섯명 배 세게 됐다잉 어 근데 옆에 나는 이미 크루가 돼있네 아까 그 크루들 설마 여섯명 중에 네 명이 우리 팀인데 우리가 지겠냐 시작한다 시작한다 여기로 가자 솔직히 3대3 합시다 선생님들 4대2 예바라고 그러네 한명 저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작해버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앞으로 좀 갑시다 앞으로 좀 가 보물상당 저쪽에 있거든 템파밍을 하고 가야될듯 저쪽에 어디서 내려 어 앵컬 내렸습니다 이쪽에 이쯤에서 내가 가자 저기 아이템 있다 오 F4R 상자는 어디있죠? 보물상자 보물상자 저쪽에 좀 멀리 있는데 어차피 어차피 귀환은 막 할 수 있거든 Q를 누르면 귀환이 돼요 배가 공격받는 것 같으면 귀환을 해요 이 위에 보물상자가 있다고 되어있었거든 어 여깄다 상자 보물상자 오 일단 머스켓 세 발밖에 없네 이게 다야? 다 먹었다 뭐야 별것도 없어 그냥 무기 하나 줬네요 이 저격총 짜잘이템 먹어야 돼 대포알 대포알을 먹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배에다 넣는 것 같더라고 여기 누르면 집에 갈 수 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가자 이제 근데 대충 먹었으면 오세요 갑시다 근데 배가 한 대밖에 없거든 저 사람들도 시청자니까 우리 한번 맞짱 한번 떼자 그러자 중앙에서 맞짱 떼자 얘들아 가자 맞짱 떼자 덤벼 가운데로 와 어 저기 상자 뭐 하나 떨어져있거든 저거 한번 먹어보자 하나하나가 소중해 누가 저기 잠수 좀 하십쇼 뛰어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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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었는지 알려주세요 덤벼 어딨어 이놈들 저놈들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놈들 어디갔어 덤비라고 어디 섬에서 챙기고 있어 야 아까처럼 우리 배 한번 터트려보자 갑시다 하는거 보니까 지금 출발이야 근데 팀채팅 어떻게 하는거냐 혹시 팀이 있으세요? 님하고 한명밖에 없잖아 여섯명인데 우리가 네명이거든 저기있다 야 저기있어 야 대포 쏠준비 오른쪽에 보이냐 핑찍어 핑찍어 자 쏴버려 야 왼쪽으로 쏴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자자자 자 저기 앵커 오케이 쏴버려 쏴버려 우리 대포가 앞에서 달려있네 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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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지는거 아니지 우리 밑에 빵꾸났다 어 큰일 들이대 들이대 각도 좋다 여기서 내려 경비 맞쌍뚜 맞쌍뚜 이런거 도망아라 맞아라 저희 한명 ㅋㅋㅋㅋ 뭐야 이거 감나미인데 잘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겠는데 너무 쉬운데 이제 진짜 실전으로 가볼까요 깃발이요 애들좀 더 들어오면 깃발 세울께 저녁때 봐라 벌써 팀을 정하고 있네 야 인마! 저기 인원수 보고 얘기해야지 저기 4명 됐어 우리 3명이네 큰일났다 한 명 더 들어와야 돼 아 8명 됐다 8명 한 명 우리팀으로 오세요 4대4 밸런스 맞겠구만 진정한 싸움이랄까? 일로 한 번 가보자 안 가본 데가 봐 오케이 파밍해 여기 여기 이 섬으로 가서 파밍하면 되거든 어? 상자 이거 그럼 이거 팀으로 알아서 들어가는 거? 내가 먹으면? 뭐로 이거 배를 갖고 와야겠는데? 그냥 가자 잠깐만요 여기 다른 배가 있는데? 얘들아 여기 다른 배 있어 어디한테 거야? 어 에너미 에너미 같이 왔네 같이 쟤네가 벌써 먹으러 갔겠는데? 배로 와 배로 와 싸버리자 싸울 준비 싸울 준비 싸울 준비 모여 위험하다 가자 바로 옆에 있어 대포 쏠 준비해 미쳐가지고 바로 옆에서 태어나? 저깄다 저기 저기 보이시죠? 저기 보이지 저기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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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대포 왼쪽으로 가 이거 꺾어야 돼서 됐다 됐다 아씨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다시 돌릴게 하나 하나 올려봐 하나 올려봐 하나 올려봐 너무 빨라 한바꿈 돌아야 돼 어이구 맞았어 우리 맞았어 우리 물 새고 있어요 아아아아 맞았어 맞았어 쟤네는 그냥 안 움직이고 있거든?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상으로 이득 보면 돼 쏴다 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? 잠깐만 오케 각도 좋죠? 지금 앵커 내려 자 여기다 멈췄다 어 쟤네 움직인다 앵커 다시 올려주시겠어요? 아이씨 내가 가야겠다 빨리빨리빨리 다 죽여 다 죽여 어 얘네 얘네 박스 있다 아 이거 훔칠 수 있구나 야 야 근데 다 왔어 우리가 다 오면 어떻게 해 다 와버렸어 야 망가뜨려 망가뜨려 그냥 망가뜨려 어 뭐야 사람다 사람다오 사람다오 부활함 부활함 밑에 부활함 아 아 괜찮아 리스폰하면 돼 사람 나왔다 대포 쏴요 대포 쏴 오케이 빅토리 현대가 안 되는구만 어 선장 차이? 어 렛츠